백리포 풍경입니다. 백리포 부닭점에서 백리포까지 체률보드를 타고 들어왔는데, 아까 올 때는 바람이 좀 불었는데, 바람이 거의 안 부네. 그 앞에 폐조류가 엄청나게 많이 떠밀려 있는데, 아마도 다시마 잎이 지금 떠밀려 있는 것 같아요. 아마도 다시마 잎에 새우 새끼가 있을 수도 있는데, 아마도 다시마 잎에 해초에, 아 해초냄새. 바닷불.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. 바닷불. 잎 이게까요? 아마도 다시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